쟤빈이가 B에 3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던가요 알파벳 이름부터 불러줄까요 어 비 아이씨 얘가 비 아이씨 이면 얘는 뭐 할까 으 으 게 애가 비 아이씨 이면 얘는 뭐 할까 이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으 이게 어떻게 비 아이씨 입니까 어 이게 비 아이씨 이즈 어 그렇죠 비 아이씨 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디 아이씨 이죠 비하고 디하고 빨리 bt병 빨리 나오세요 bt병 빨리 나오세요 bt병 빨리 눈에 뱉ous bt병 빨리 나오세요 okay 뭐라구요 다이시 소리나나요 뭐래요? 다이스 이러네요. 그렇죠? 이거 왜 다이스 됐는지 볼까요? D는 착하게도 D I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뭐뭐 갖고 있는데 OK 또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또 까먹었죠? I, E, O 어? I는 뭐? OK 니가 자꾸 느리 딴 사람들은 빠르게 해 I, E, O 최빈이는 I는 이러고 있으니까 느린 거야 배우는 게 I는 I, E, O 똑부러지게 뭐? I, E, O I, E, O 여기서 뭐가 됐어요? I가 됐죠? 어? 여과의 소리가 뭐예요? I C가 가진 누가의 소리? 스크 스크가 아니고 스크 어? 좀 좀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 봐 스크 스크 아 그거하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C는 뭐? 스크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스크 E는 뭐가 돼요? 스크 띄어서 띄어서 이름을 물어봐 왜 그래요? 아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부터 얘기해야죠 E는 원래 무슨 소리 갖고 있어요? E는 E, E, O 이, E, O 이, E, O 소리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 소리 안 나죠 그래서 건너 건너집 가서 니 이름 뭔지 물어봤더니 I가 내 이름 아이다 해서 다 합쳐서 그래서 다이시가 아니고 뭐? C가 C 소리 냅니까? 에잉? 자이스 아는 사람이 다이시라 그럽니까? 다이시지 그 다음 얘는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B, I, K, E B, I, K, E 그래서 뭐? 바이크 바이크 되죠?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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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알파벳 알파벳 불러주세요 N, I, N N, I, N, E 뭐에서 뭐가 되나요?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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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N이 니은 소리 내죠 나인 알파벳도 빨리 떼자 세미나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B, I, N, E B, I, N, E 뭐에서 뭐가 될까요?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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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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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에 이 친구는 알파벳 바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스톱아치 켜고 스톱아치 켜고 스톱아치 켜고 스톱아치 켜고 R, I, C, E 무슨 소리 될까요? 보여서 R, I, C, E 라이스 라이스 그래서 R은 R I는 여기서는 I 누가의 소리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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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R은 R 그래서 합쳐서 라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아이씨 아이씨이 그래서 모여서 아이스 그죠 아이스 그럼 이게 아이스면 이건 뭘까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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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우면 몰라요? 어 C가 큰소리된다는거 모르죠 R이 얼얼소리된다는거 모르죠 어 EA는 뭐나 뭐가 된다 했어요 어 어 왜 또 자꾸 물어 대답을 안하고 어 E는 E나 A가 된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안 배우면 모릅니까? 크림 안 배우면 모릅니까? 어 C가 무슨소리되는지 R이 무슨소리되는지 EA가 무슨소리되는지 M이 무슨소리되는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니가 다 배워야 읽을 수 있는거야? 어 어 이거 뭘까 어 이거 뭘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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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서 무슨 소리낼까요? 라인이죠. 라인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라이크 그럼 얘가 라이크면 이건 뭐가 될까요? 파이크겠죠. 파이크 이건 뭐가 될까요? 파이크겠죠. 이건 뭐가 될까요? 마이크 마이크가 되겠죠. 오케이. 나오네요. 뭐죠 이게? 마이크 알파벳 불러주세요. M I K E M I K E 마이크죠. 오케이. 그래서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틀린 거 없이 잘 치시고요. S 소리낼 거니까 조심하세요. S 일지 C 일지 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